이제 어떻게 되는지 깨달았겠지. 뭐야? 기간 잘 봐서 어떻게 싫다고. 열받으면 한 대 때려고요. 내가 할게요. 두 분은 그만 빠져주세요. 걱정하지 마. 나밖에 모르니까. 승태야. 가져온 것. 돈 좀 빌려. 이거 뭔가 있어요. 아니 용의자들이 사라지는 거는 도주잖아요. 마치 사냥 당하는 것 같아요. 사냥이요? 네. 심증만 있어요.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건 사랑의 회초리. 괴롭혔던 친구들을 생각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